음악 형용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암물의 성질이나 상태,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사전적 의미보다 형용사의 역할이 형용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명사수식, 보호기능 두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명사수식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고 보호기능은 말 그대로 보호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용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보호역할은 할 수 있어요. 이 장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호기능보다는 명사수식을 중점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기능의 형용사에 대해서는 문장 형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형용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꼭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형용사의 명사수식을 한정적용법, 보호기능을 사술적용법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문법책에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드물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게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쏴놓고 외버 그러시는거에요. 선생님이 암기하라니까 무작정 달달달 암기했죠. 그런데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암기해야 하는지 궁금한거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한정적용법이란 무엇입니까? 명사수식을 왜 한정적용법이라고 하는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냥 외우라면 외워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계속 물어봤더니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가 한정되잖아. 그러니까 한정적용법이라는거야.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이런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문법용어들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문법용어를 아는 것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문법용어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문법용어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용어를 공부하려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문법용어들이 오히려 영어교육을 망친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에 나온 형용사 부사선택과 관련해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물어 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학생한테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걸 문법용어 동원해서 설명하자니까 평소에 늘 하던 말이 문법용어 필요 없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학생한테는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형용사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문법책 뒤지면서 고민하는데 문득 한정적용법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명사수식을 한정적용법이라고 하는 걸까? 사실 이런 문법용어를 동양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문법이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의 개념들은 전적으로 서양인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한정적용법이나 서술적용법과 같은 용어들은 동양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서양인들은 각 단어들의 역할을 문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일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고 명사를 한정하는 것은 명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수식한정구체화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여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커리어먼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TV와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한 여자인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했지만 그동안 바빠서 아직 결혼을 못했다. 나하고 짝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신청서를 보내라. 검토하고 연락 주겠다. 그랬더니 대략 천통의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랑 모두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자 한 명을 골라야 하는데 어떻게 골라야 하죠? 우선 이 여자분이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톨로 남자들을 수식했어요. 키가 180 이상의 남자로 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천 명 중에서 700명이 탈락하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원래 외모 잘 안 본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생기면 좋겠죠? 형용사 핸섬으로 남자들을 수식했어요. 프로필 사진 확인하고 실물 확인해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자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자가 돈을 많이 벌기는 해도 남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지 소득 차가 너무 크면 서로 어울려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형용사 리치로 또 남자를 수식했습니다.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남자들을 리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kind, humorous, healthy 이런 형용사들로 남자들을 계속 수식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한 명의 남자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로 남자들을 수식하면 수식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계속 한정되고 구체화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의 한정적용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후에 우리가 형용사고 형용사절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수식, 한정, 구체화의 개념을 꼭 잘 기억해두세요. 형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 남자 한 명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인데 한 명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수업하다가 여학생들한테 예를 들으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표정이 확 달라져요. 진짜로 소개시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에서 형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영어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하는 언어예요. 그러다보니까 영어는 표현이 구체적인 특성을 가져요. 언어들 중에 형용사가 영어에 비해서 별로 발달하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과장이 심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뱅꼬리 보고 용꼬리 봤다고 호들갑 떨잖아요.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웬만하면 백만대군이에요. 그 이유가 명사를 수식, 한정, 구체화 시켜주는 형용사와 같은 품사들이 언어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그들의 언어상의 특징들이 중국인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영어는 명사를 한정해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해요.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관사인데 이 관사도 일종의 형용사예요. 특정한 명사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고 불특정한 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 또는 언을 붙이잖아요? 영어 사용자들은 명사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관사로 수식하든 형용사로 수식하든 틈만 나면 명사를 수식, 한정, 구체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what과 위치가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데 한국어로는 어떤, 무슨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어떤 영화 볼래 또는 무슨 영화 볼래 둘 중에 어느 표현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what과 위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which movie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어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다섯 편의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싶냐고 하면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what을 쓰면 틀려요. 반면에 one movie는 정해지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 무슨 영화라고 할 때 쓰는 편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have ever seen that movie? 혹시 너 그 영화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무슨 영화? 라고 말하려면 one movie?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의 영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위치 무비라고 하면 틀려요. 한국어는 무슨 영화, 어떤 영화, 어느 것을 써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의미상 차이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what과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영어 사용자들이 형용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들은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형용사의 역할과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형용사 편을 설명하게 되면 그때 더 많은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면 그 명사가 한정되고 구체화된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형용사의 보호기능, 서술적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